2라운드 갑니다. 이동욱과 함께하는 이상형 월드컵 2라운드 오픈 김선아 그리고 성효님 이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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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잠깐 꺼주세요 자 일단 말이죠 어 이야 실제로 두부 두부 너무하네 저도 이렇게까지 들어올 줄 몰랐어요 사실 말이죠 김선아씨가 최근 보 라디오에 출연해서 차승환 빛 이동욱 엄기준 중에 이동욱씨랑 춘 탱크가 가장 좋았다 고 대답을 했어요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서유리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착하고 맑고 귀여우시고 매력적인 여배우로 아주 요즘 멈춰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상상 찬스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합니까 피디님이 여기다 지금 힌트 주셨어요 드라마상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라고 요번 패턴은? 네네네네네네 그러면은 쏠리지요 그러면은 예 아 너무 쏠리나요? 어 쏠려요 제가 볼 때는 드라마상 말고 요 사진으로 가죠 사진이 제 재미있어요 사진죠? 네 사진이 이 우수해져 있는 김선아씨의 표정 그 다음에 서유리님 양은 약간 자 상상하십시오 이동욱씨 김호씨가 영화 촬영을 마쳤어요 네 오늘 마지막처럼 다 끝났어요 그리고 회식까지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쓰러졌어요 근데 기절했어요 술 너무 해먹어서 초파에 근데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 올려져 있어요 아 내가 결혼했구나 그리고 아까 상상도로 주방에서 뭔가 끓이는 부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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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를 맡아보니까 지친 몸 약간 일어나서 피곤하잖아요 그 몸을 끌고 부엌으로 갑니다 내가 비틀대면서 옷은 잠옷으로 갈아져 그니까 뭐 파자나로 갈아져 있어요 갑니다 네 가서 이렇게 부엌 아까처럼 부엌을 빼꼭히 쳐다봤어요 네 그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인기초를 느끼고 돌아보려고 오빠 일어났어 하고 돌아봤을 때 그 사람 돌아봤을 때 그 얼굴 누군가요 이동욱 누구야 돌아봤어 누구야 부겋고 끓이고 있어 다 봐요 김선아 김선아씨 올라갑니다 부겋고 김선아 부겋고 예 대가장 부겋고 김선아 계속해서 산호안도 갑니다 산호안도 부엌